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발걸음 무거운 당신에게 쉼표 하나가 필요할 때라는 책입니다. 이창현지음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계획하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난처한 일도 생기고 이것저것 생각할 일들도 많으신가요? 자신의 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편한 일도 때로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쩌면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예쁜 그림과 함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일상이 복잡하다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 하나가 필요한데요. 이때 읽으면 웃음과 위안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과 머릿속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긴 문장의 글은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처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몇 개의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다 내 아내의 손은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습니다. 일명 변혼 손입니다. 그에 비해 내 손은 적당한 온도로 사계절 유지합니다. 여름에 서로 손을 잡으면 내 손은 아내 손을 식혀주고 겨울에 서로 손을 잡으면 내 손은 아내 손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서로 손을 잡는다는 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손을 잡는다는 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36.5도 단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불만을 심은 사람은 말에서 잡냄새가 나게 마련이고 마음의 꽃씨를 심은 사람은 말에서 꽃향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즐거운 생활 이 세상에 즐거운 공부는 없습니다. 다만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직장은 없습니다. 다만 즐겁게 일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즐거운 사람은 직장을 놀이터로 생각하고 지루한 사람은 직장을 감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 즐거운 생활을 배웠습니다. 사회의 첫 걸음부터 즐거움을 찾고 언제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들을 찾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만드세요. 행복은 현재에 있다. 인기가 없어 불행하면 인기가 있어도 불행하고 돈이 없어 불행하면 돈이 있어도 불행하고 결혼하지 못해 불행하면 결혼해서도 불행합니다. 없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충족되어도 그 기준은 높아지거나 바뀝니다.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재 행복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훗날에도 행복이 연속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친구 2 입사하려면 시작이라는 입사원서를 써야 하고 퇴사하려면 끝이라는 사직서를 써야 합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이라는 혼인신고서를 써야 하고 부부가 헤어지기 위해서는 이혼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친구는 친구를 하기로 하는 시작과 친구를 하지 않는 끝이 없습니다. 친구는 한동안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도 않는 신기한 관계입니다.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꽃길이 되기 전에는 풀이 있던 길이었고 풀이 있던 길이 되기 전에는 누군가가 씨앗을 심어 놓은 길이었고 씨앗을 심어 놓기 이전에는 흙길이었습니다. 꽃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흙길을 보면 씨앗을 뿌리고 풀길을 보면 물을 주어 가꾸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의 꽃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꽃길만 걸어요. 사랑은 예전에 소개팅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소개팅 이후에 헤어지고 애프터 신청을 하고 나면 여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2주에 선약이 있어서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눈치없게 대묻곤 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때요? 소개팅을 주선해 준 사람이 나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있다면 친구와의 선약도 일도 생일도 그 어떤 바쁜 일도 뒷전에 두고 만나러 나오겠지.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보다 그 사람이 앞선다는 것을. 사랑은 아무리 바쁜 사람도 바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읽으면서 즐거움도 찾게 되고 행복도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알콩달콩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러네요. 힘든 날도 좋은 날도 그립다. 학창시절에는 학교 가기 싫고 시험보기 싫고 공부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때가 힘들기에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학창시절이 끝나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회사 가기 싫고 상사보기 싫고 일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때가 힘들기에 빨리 회사를 나가고 싶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육아를 할 때 아이들은 정말 말 안 듣고 귀찮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때가 힘들기에 빨리 커서 독립하기를 바랍니다. 독립하고 나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힘든 날도 좋은 날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립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에 만족하고 충실하고 노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웃자, 크크크크크크 문자로는 잘 웃습니다. 댓글로는 잘 웃습니다. 막상 만났을 때는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문자, 댓글로 웃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웃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핸드폰 문자 보내면서 크크크크 톡 보내면서 흐흐흐흐 하면서 만나서는 얼굴이 굳어있는 걸까요? 걱정이 많아서 그럴까요? 책을 읽으면서 또 한참을 웃었습니다. 주파수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전파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 내가 듣고 싶어하는 주파수에 라디오를 맞추면 그 채널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소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부정적인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면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내가 긍정적인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면 긍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내가 어떤 주파수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그 선택에 달렸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매일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일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능력은 모두 다르게 갖추고 있고, 돈도 모두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것을 정말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은 가장 어리석은 변명입니다. 가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만큼 쉽게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그저 머릿속이 우왕좌왕 하신다면 책으로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거운 발걸음을 웃음과 사랑과 감동과 용기로 치유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경쾌하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